제 첫 번째, 그건 뭐 좀 교장상 없어도 돼. 이게 제가 쓰던, 이게 교실 달력이에요. 이게 교무에서 나눠주는 학사력 있잖아요. 그걸 플로터로 이렇게 약간 편집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다 붙여놔요, 이렇게. 이 자리에 보통 시간표 있잖아요. 시간표가 뭐 때 가릅없이 그렇게 크게 붙어있을 이유가 없어. 그쵸? 책상에 요만하게 붙여놔도 되잖아. 삐포로 해도 애들 눈, 이 자리에, 이 좋은 자리에 이게 붙어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, 내 생각은. 이 자리에 이걸 붙여놔요. 그러면 애들이 저한테 질문을 안 해. 선생님, 뭐 언제? 파악. 뭐 언제? 파악. 1년 내내 편해, 그냥. 애들도 편안해하고.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놓고. 네. 그렇죠.